금 나와라 뚝딱 요잘복통 NG 아 엄마면 어쩔 거야. 이 집 만면 일이었는데 세상에 별 신기한 사람도 다 있다. 신기하다가 정말 신기한 사람이구나 야 쟤 왜 저래 그냥 왔어. 형제 모셨어요 어차피 저렇게 세게 때려 이 큰형한테 한 번 혼나 볼래? 형 니가 나를 쭉 손톱만큼이라도 큰형이라고 생각했다. 정색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했으면 NG라면 안되지 뭐였나? 좀 부족해야 즐겁잖아요. 보세요. 부족해서 즐거운 인생 눕히로 오네요. 아버님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손잡이가 끊어져서 NG 소개받으세요 아이스크림 다 떨어져서 다 깨졌어요. 나는 그냥 압구정 개날라리로 가진 사고 다 치면서 아버지 속 팍팍 썩어가면 개 날라리로 아버지 속 팍팍 썩어가면서 개 날라리로 왜 이럴까 아버지 속 팍팍 썩어가면서 개 아하 이 남자도 NG라면 구해주세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할라 그래 진짜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괜한 과한 설정을 한 거 아니야? 알겠어요 이제 찐득걸리네 오케이 이 사람이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케이크가 웃기다